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 기억하시죠? 이 책에서 스티븐 코비는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변화는 바로 내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저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어떤 사고의 틀 또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의 틀 패러다임은 자신이 쓰고 있는 그런 안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안경을 쓰고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 좀 하시나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참 일리 있는 말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은 생각의 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세상을 보게 만들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요 아마 여러분 각자 각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이 설교 시간을 다 보내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듣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온 환경들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이 점점 우리 각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기약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또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 또는 야구부가 1장 1절서부터 강조했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의 종된 바로 그리스인들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안경을 쓸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도 말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야구부가 우리에게 누누이 말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그런 시련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갓난아기는요 나름대로 그 갓난아기의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은요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이런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오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오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13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화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요 제가 언급한 이 구절들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과연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나의 문제와 나의 삶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어릴 적에 우스갯스리로 이런 노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기억나실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기도 시작했다, 기도 끝났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참 이렇게 하면서 많이 이쯤 장련을 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이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던 기도 시작했다, 기도 끝났다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감감 없이 그냥 기도의 거칠에 같은 그런 형식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나 라는 그런 걱정이 제 마음가운데 들었습니다 옛날에 어느 임금이 사람을 많이 고용해서요 융단과 또 옷을 짜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이 모인 사람들 중에서는 한 어린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년은 배를 짜는 솜씨가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임금님은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비단실과 견본을 주고 옷을 만들게 하면서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곧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 소년은요, 자신의 자리에서 아주 조용히 아주 그리고 꾸준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요, 자꾸 틀려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아, 이봐, 이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일을 그렇게 잘할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하는 일보다 그렇게 순조롭지? 우리가 옷을 만들고 융단을 만들려면 우리가 짠 것은 계속 꼬이기만 하고 좀 견본과 달라지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잘할 수 있니? 라고 묻게 되었어요 이에 대해 소년은 대답했어요 예수님께 사신 말씀 기억 못하세요? 저는요, 언제든지요, 도움이 필요하면 그 임금님께 항상 요청을 하고 그랬어요 이제 사람들은요, 사람들은요 아이고, 물론 우리들도 임금님께 도움을 청했지 그런데 이 일들은 험구어지고 그 잘못된 것을 해결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소년은 제가 임금님을 몇 번이나 불렀는지 기억하세요? 아우, 알지 아우, 그렇지만 그 임금님 너무나도 바쁘신 분이야 그래서 그렇게 자주 방해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했지 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에 대해 소년은요 아, 그래요? 저는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나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들려진 이 이야기 가운데 임금님을 하나님이라 여기고 소년이나 그 다른 사람들을 우리라고 여겼을 때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항상 도움을 요청하였던 그런 소년의 모습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한 번 요청하고 자기 생각에 임금님이 바빠서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 임금님께 요청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그녀 가슴을 치며 한탄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계신가요? 야구부는요, 인생의 고난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삶에서 갈등하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섰다가 다시 쓰러지고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흩어져 사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 좀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막당해 구애할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야구부의 별명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야구부의 별명 바로 낙타무릎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한국의 어떤 경건서적의 이름 그 책자 이름도 낙타무릎이라는 거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신 적 계시죠? 고대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이 야구부는요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수많은 그 유대인들과 방문객들에게 예수 크리스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그런 복음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어서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고 성전에서 오랜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탓에 그의 무릎은요 마치 그 낙타무릎의 무릎처럼 딱딱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의 무릎을 보고 낙타와 같이 생겼다 하여 낙타무릎이란 별명을 그에게 주여주었다고 합니다 야구부는요 유대인들의 핵박이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의 거하였어요 그 예루살렘의 거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잠시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야구부가 끊임없이 행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매일 매 시간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했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구부는 자신이 기도를 통해 얻었던 그 은혜를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구부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야구부서 4장 2절 후반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구부서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기도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인생의 양극이라 할 수 있는 그 고난과 또 즐거움 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증이라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요 그런 선지자들 같이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육신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고통 등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종류의 고난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당연한 그런 현상이에요 하지만 야고보는요 이러한 고난들에 대해서 불평 대신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것이 그 야고보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은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발 이 고난을 나의 인생 가운데서 좀 없애주세요 라는 그런 강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내가 잘 인내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바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고보는요 즐거울 때 찬송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또 뺏겼던 하나님의 그 법계를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께 찬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과 신라가 빌리포에서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누리는 행복이 자신이 그 노력해서 얻은 자신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고난이 좀 닥치면요 그나마 기도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이 사라지고 걱정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거부는요 일반적으로 즐거울 때나 부를 수 있는 그 찬양을요 기도의 그 다른 형태로 보았고 또한 고난 중에서도 불러와야 할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요 김재임스 버전을 보면 Let him sing some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나 비통함에 빠졌을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을 찬성했던 그 찬양을 모아준 그 시편을 찬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이 뭐예요? 찬양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분을 향한 우리들의 반응 즉 예배와 감사와 그 영광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바로 곡조가 있는 기도인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조합해 보면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성하라라고 말한 이유는 그리스오인들은요 항상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살렘의 과정에서 5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구절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요 기도를 우리의 영적인 호흡으로 그 비유한 말씀입니다 사람이요 호흡을 멈추게 되면 어때요? 사람이 호흡을 멈추게 되면 그 육신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멈춘 사람은요 그의 영혼이 점점 죽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연료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당장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그 차는 언제든지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최고급 최신식의 그 전등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용지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멈춘 사람들은요 그 그리스오인들은요 캄캄하고 절망적인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끄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느 상황에 있서나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서로 돌보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전반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들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연초서부터 또 매번마다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저기 중복기도 카드에 적으셔서 중복기도 함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시스테대로 모으는 것을 모곤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써낸 그런 기도 제목들을 보면 그 중에서 많은 부분에 있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제가 어디가 아픕니다 우리 가족이 어디가 아픕니다 이 질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 제목 누가 수술을 했습니다 누가 좀 회복이 늦습니다 이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 제목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이 어때요? 병든 자와 기도는요 상당한 그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구보는요 14절과 15절에서 바로 그 육체의 그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린 자들을 위해서 다음에 그 세 가지 사항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의 영적인 그 지도자들을 부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그 교회에 누군가가 아프게 되거나 또 입원하게 되면요 좀 단임 목사의 경우에는 가장 늦게 아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서 아프셔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또 방문하게 되면 종종 듣는 말이 뭐냐면 아휴 목사님 바쁘실 텐데요 그냥 귀찮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전화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또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남에게 그 알리기 싫어서 연락을 안 했다라는 그런 말들을 너무나도 많이 듣게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가요 야고보소에서 그 서신의 그 처음부터 모든 그리스인들을 가리키셔서 하신 그 호칭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바로 형제들아 라는 그런 호칭이에요 형제들이라는 건 남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 우리로만 읽은 형제들 자매들 그 모두를 가리켜서 형제들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들은 바로 그리스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와 한 자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인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의 그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이고 지체라고 말씀을 해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양파를 그래도 남친은 제법 잘 씁니다 근데 착착착착 쓸다가 김종식 선생님이 갑자기 목사님 그러면 제가 탁 할 때 손을 탁 비게 될 수 있잖아요 비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손가락이 아프면 이 손가락을 치유 병원에 가고 치유하기 그 전에 가장 같이 아픈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극진이 돌보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른 한 손이 이것을 감싸고요 혀로는 어때요? 후 불고요 눈물로 해서는 그게 너무나도 불쌍해서 이 손가락을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하는 거 우리 몸의 그 지체들이 이 다친 한 부분 때문에 울고 마음 아파하고 감싸고 호흡 불고 최선을 다해서 극진하게 돌봐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거보는요 일상에서 그 얻는 그 질병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돌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세요? 병원에 입원하세요?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바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요 모든 걸 다 캔슬했어도 여러분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저의 마음이니까요 제발 목사님이 바쁘실 것 같아서 목사님을 귀찮게 하고 싶어서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 살이 넘친 우리 라이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하게 하고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장로들이란 오늘의 말로 얘기하면 저 같은 목회자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우리의 리더십들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야구부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집으로 초청하여서 상당과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상처와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여금 치료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병든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때문이에요 그리고 야구부는 그런 후에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기름을 바르는 것, 붓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는 그런 기름 붐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고대 사회에서 병자의 치료를 위해서 기름을 붓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상처 가운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처럼 그런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요 예전에 보면요 자신의 그 몸에 그 병이 들면요 그에 맞는 어떤 약을 먹고 좀 치료를 하면 되는데 아, 그것은 세상적인 거니까 나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약을 전혀 치료하지 않고 나중에는요 그 병을 키우는 그런 부분들을 종종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구부는요 이러한 모습과는 달리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픈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뭘 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이미 공급해 주신 그 의약품 그 약들을 사용해서 치유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세 번째는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그 치유가요 그 치유를 하시는 이가 그 기름도 아니고 교회의 그 장로들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가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행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5절 후반절과 또 16절을 보면요 야구부는요 어떤 그 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을요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 후반부서부터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구가 이 구절에서 말하는 죄가요 어떤 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는 그런 말씀을 보면 이 죄를 고백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야구부가 우리에게 강조했던 것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이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죄는 어떤 죄냐? 바로 교회 안에서 같은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 즉 우리의 이웃 안에서 이웃에 대한 그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마태고보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의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육체의 병이 든 자가 있다면요 먼저 교회의 그 지도자를 초청하여서 기도를 하고 또한 상처를 그 준 사람과 함께 모여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또한 서로 용서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구부는요 이러한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의인은 과연 누구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의인 요한 1서 1장 9절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누가 의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진 모든 그리스의인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영어를 뭐라고 하죠? 세인트라고 하죠 성인, 그런 성도라고 하죠 누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영적인 지조자들이나 그런 그리스오인들의 그 기도가 능력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진 그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기도에 하나께서 귀를 잘 기울이시고 잘 들으시고 잘 응답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10편 66편 18절에서는요 마음의 죄를 품은 자의 기도를 하나께서는 들으시지 않으시고 잠원 28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그 기도는 아주 다증하다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잠원 15장 29절에서는요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고 잠원 15장 8절에서는 의인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를 믿는 모든 그리스오인 의인된 자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예로 누구를 예로 드나요? 바로 선지자 엘리야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우리가 엘리야 같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정경 집사님, 정경 집사님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 아멘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당신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에요? 오, 저는 엘리야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신앙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다 낮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야거보는요 그렇지 않고요 그 엘리야가 바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갈매산에서요, 바흘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해서 이겼어요 그들을 단숨에 죽여버렸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어때요? 악한 왕비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회의에 빠졌어요 로뎀나무의 길에서 그냥 머리를 풀고 아, 하나님 차라리 날 도와주세요 죽여주세요, 나를 너무나도 무서워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했던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그가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시작하고 교제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또 그분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어때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이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어때요? 비가 내려치고 땅이 그 열매를 맺는 아주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에는 힘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에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고 있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웰지의 단편 중에요 대주교의 그 죽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아시는 이야기에요 대주교는요 날마다 그 습관처럼 그날 저녁에도 성당에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똑같은 기도를 반복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도 언제나 시작하는 그 기도문처럼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오냐? 무슨 일이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요 이 대주교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었다고 합니다 대주교는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대의 그의 삶은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서 끝났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실까? 정말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질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오냐? 무슨 물인제냐? 라고 응답이 왔을 때 그는 너무 놀라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완전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불안한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야구부는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의 그 능력 있는 기도의 표상으로 엘리야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선지자나 사도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 씻음은요 기도를 통해서 와요 지혜는요 기도를 통해서 와요 특정한 피로는요 기도를 통해서 충족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도 안 하면서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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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면서 노력하시면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 순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에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